프로농구 부산 KCC가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84대 81로 승리하고 시즌 첫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근희가 석점슛 6개를 포함해 20점을 폭발했고 울스타 팬투표 1위를 기록한 허웅도 15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신인 박무비는 21득점으로 맹활약했지만 패배하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4위 서울 SK는 3위 수원 KT의 85대 71 승리를 거뒀습니다. SK는 3연승을 달리면서 KT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